절교 절교 절교장 야 시시네 어디가 너희가 뭐야 절교? 너희가 어디가 내가 왜 너랑 절교를 해 웃겨? 누구 마음대로 난 너랑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내가 왜 너랑 사이 이렇게 절교를 해 난 너랑 둘이서 절교 같은 거 하기 싫다고 야 장난 완전 웃기는 아니야 야 내가 너랑 언제 친구였다고 이제부터 친구를 안 하겠대 니 원래부터 친구 아니거든 혼자 착각하지마 절교 우리 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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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